아 그리고 여러분들 핫솔스톤 패치됐더라 아 패치된다더라 패치된건지 모르겠는데 어... 카드팩 대격변 앞으로 이제 카드팩 뽑을 때는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것만 나온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전설 카드를 뽑는거는 이번 변경 위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거다 이제 전설 카드를 제작할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전설 카드를 제작하면 어... 보유하지 않은게 나온다 다음 개선사항은 다음 확장팩부터 최초의 10개의 팩을 개봉시 전설 카드가 무조건 하나 나온다 새로운 확장팩의 카드팩을 개봉하는건 매우 신나는 일이다 이번 변경사항과 함께 이제 카드팩의 개봉은 기존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두가지 변경사항은 하트스톤에서 카드팩을 개봉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와 다른 재미를 줄 것이다 다음 확장팩에서 어떤식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지금도 너무 기대가 된다 호그새끼들아 카드팩 더 사라 야 이러고 이러는거 아니야? 자 다음 확장팩에는 전설 카드가 40장입니다 다음 확장팩 확장팩부터는 전설 카드가 4,50장이야 직업별로 막 4장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허접한 전설이 나와도 여러분들 갖고 있어도 된다는거야 그리고 밴브로드 이게 왜 실류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보 밴브로드 면도 몰라 이거를 왜 여기로 보내내는지 모르겠어 사실 밴브로드가 면도했어요 야 면도하니까 훨씬 낫다 프로모션 카드팩 이거 아까 더 말했던거죠? 모든 전설 보이시는 랜덤으로 전설카드 다 확장팩 발매와 함께 적용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거는 아마 어 조만간 신규 패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천번번번벌을 삽을 푸었어도 한번이라도 잘한게 있으면 아 이건 잘한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맞어 맞어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이건 진짜 존나 잘한 패치인데 밴브로드 이래도 지금까지 해온게 있으니까 존나 깐다 뭐 이런거는 사실 어쩔 수 없고 아무리 지금까지 똥싸웠던거는 솔직히 심각한 수준이긴 해 쯧 근데 뭐 잘했으니까 뭐 퀘스트 보상 2배 이벤트 예정? 오오 오오 그럴 수도 있겠네 잠깐만 영광 또는 지혜의 축복을 쓴 뒤 복사하는 카드 신기루 소환사 볼라즈 녹아내림 환영으로 그 하수인이 복사하면 게임이 튕기는 버그 제접하면 게임은 터져있고 승리판정 헉 야 이거는 개쩌는 버그인데? 공식 답변 아 공론화 해서 악용을 할 여지가 커져 3일 밴 혼자 실험해보고 제보했으면 상관없었을걸 맞는 말이야? 블리자드 정진을 먹이는거 잘았다라고는 힘든데 저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야? 도대체 겨우 2 2 3 감사합니다.